여러분 여행을 준비하고 있다면 이 영상을 꼭 보고 해외여행을 가시기 바랍니다. 자 일단 우리가 여행에서 많이 볼 수 있는 표지판을 오늘 읽어보는 거예요. 우리 공항 가면은 요런 표지판 많이 봅니다. 물론 다 출발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얘 읽는 거 우리 한번 또 여행하다 보면 멋있게 한번 읽어주면 사람들이 좋아하니까 이렇게 잘라주면 됩니다. 그래서 앞에 읽으면 departure 라고 하면 돼요. 그래서 departures, depart. 이 길을 파야 돼요 여러분. 출국하려면은 이 길을 파야 됩니다. 도대체 무슨 말입니까? 그래서 departures, 출국이라는 뜻입니다. departures, 출국이라는 명사예요. 자 좋아요. 요거를 했으면은 그 다음은 나오면 계획에 요런 거. 요런 표지판 많이 봤죠. 도착이라고 할 때는 여러분 arrive, arrive. 도착하다 라는 동사가 있어요. 거기서 나왔는데 요 A 발음이 거의 소리가 나지 않나요. 그래서 요 앞에 있는 A는 약하게 소리에서 arrival, arrivals, 벌. 요거보다는 arrivals. 약간 불에 가까운, 입을 할 때 불에 가까운 발음입니다. arrivals, arrivals. 이렇게 하면은 입국, 도착이라는 뜻이 됩니다. 좋아요. 요런 단어는 여러분 알아두면은 한번 가다가 어? 앞에 거 한번 어? 어? 보이죠? 어? arrivals, arrivals. 출발은? 뒤를 파야 되겠죠? departures, departures. 좋습니다. 자 다음 단어는 여러분 뭔가 이렇게 호텔에 들어가서 뭔가를 하거나 아니면 공항에서 이렇게 짐 맡길 때 우리는 탑승 수속을 합니다. 영어로는 check-in. check-in 이라고 하죠. 그럼 나오는 건 우리 뭐랄까요? 나오는 거는 check-out. check-out 이렇게도 씁니다. 그래서 이걸 딱 봤을 때 아 여기서 내가 뭐 짐 맡기고 그 다음에 탑승 건 받고 요런 것들을 하는 게 check-in 이 됩니다. 호텔 가서 check-in 하는 거는 키를 받는 거죠. 그래서 그때도 check-in. 이거 병사로도 쓸 수 있고 명사로도 쓸 수 있습니다. 자 다음 가볼까요? 다음은 여러분 요런 거 혹시 본 적 있죠? 요렇게 짐을 이렇게 찾아가는 곳 바로 뭐라고 한다? 수화물 찾는 곳을 우리 영어에서는 이게 수화물입니다. 수화물의 권리를 주장하는 곳 해가지고 baggage claim 이라고 해요. 자 이게 claim 걸 혹시 그 보험료 같은 걸 이렇게 청구할 때 아니면은 또 뭐 complain, claim 걸다라는 표현 들어봤나요? 누구한테 뭔가 권리를 주장하다라는 뜻이 claim 이라는 뜻입니다. 자 앞에 있는 baggage의 의미는 가방 수화물이에요. 여러분 가방과 수화물들이 많이 많아. 많이 있죠? 친구가 얘기합니다. 이게 baggage요? 가방이요? baggage요? 수화물이죠? baggage. baggage. 중총도 사람들이 좋아하죠? baggage. claim. claim 하면은 수화물 찾는 곳이 됩니다. 요런 단어들 여러분 알아두면은 딱 얘기하면 돼요. excuse me, where is the baggage claim? 이렇게 말하면, where is the baggage claim? 요 정도만 얘기해도 알아듣습니다. 자 우리 다음 단어는 여행에서 많이 쓰는 게 바로 요거입니다. 아 여기 지나갈 때마다 무섭습니다. 여러분 입국침사라고 하죠? 아주 무서워요. 자 얘는 영어에서는 passport. passport. port는 항구입니다. 항구를 지나가기에 필요한 서류. 여권이 되죠. 그리고 control. control. control 하면은 통제하다라는 동사 또는 통제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passport control 하면은 여권을 통제하는 곳. 바로 입국심사장이 됩니다. I'm a little bit nervous when I go through the passport control. 이렇게 쓸 수 있는 입국심사장. passport control 이라고 합니다. 자 control 이라는 단어 기억하면서. 다음 단어는 여러분 또 요것도 많이 봐요. 아 요 단어도 무섭습니다. 내가 쇼핑 갔다 오면은 신고를 해야 돼요. 어디에다가? 세관에다가 신고를 하죠. 그래서 세관은 영어로 세관에 막 시끄럽죠? 막 이것저것 사오면은. 그래서 세관은 영어로 customs 라고 해요. customs. customs. 이렇게 잘라서 읽으면 됩니다. customs. 여러분 custom. custom 하면 관습이라는 뜻이 됩니다. 근데 s가 붙으면은 어떤 뜻이 된다? 바로 세관. 세금이 되는 거죠. customs. customs. 세관입니다. 자 다음 단어는 여러분 요거 많이 봅니다. 우리 흔히 저는 요거 되게 어렸어요. 요게 영어로 boarding이라고 하는데. 여러분 board 하면은 판자에요 판자. 이 판자가 탑승하다 라는 뜻이 됩니다. 왜 그러냐면은 예전에는 배랑 항구 사이에 간격이 있었죠. 그 비행기랑 비행기를 타는 계단 사이에 간격이 있습니다. 그 간격에 널판지를 나서 그 안으로 들어갔어요. 거기서 나온 겁니다. boarding. boarding. 탑승하는 gate. gate. 하면은 커다란 문이죠. 그래서 탑승구가 됩니다. 여러분 탑승구 어떻게 말한다? boarding gate. boarding gate. 라고 합니다. 그래서 boarding. 탑승하는 커다란 문이 되겠죠. 같이 기억하면 좋아요. 여행할 때 정말 많이 보는 거예요. 자 요 단어 중요합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transfer. transfer. 환승이란 뜻인데 아마 요렇게 많이 써 있습니다. 그림을 보면은 transfer. transfer. 좋아요. 자 얘는 여러분 동사로 반드시 기억해야 된다. 왜냐면은 동사로 기억할 때는 transfer를 쓰고 뒤에다가 이동하는 그 툴을 쓰고 말을 해야 돼요. 여러분 내가 예를 들어서 서울로 환승해 가죠. 그럴 때 I'm gonna transfer to Seoul 이라고 하면은 서울로 환승해 간다란 뜻이에요. 뭐 내가 보통 transfer at 공항 이름 to 나라 이렇게 많이 씁니다. 그래서 for example I'm gonna transfer at 인천 airport for my flight to 제주 이렇게 어렵지 않죠? I'm gonna transfer at 인천 airport for my flight to Beijing 이런 식으로 뒤에는 도시 이름 또는 나라 이름을 대시면 돼요. 동사로 환승하다란 뜻이죠. 자 이거 정말 transfer 정말 정말 중요해요. 유럽 같은데 갔을 때 요 단어 하나는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좋아요. 자 다음 단어 볼까요? 다음 단어는 조금 어려워요. 자 이렇게 잘라서 읽고 잘라서 읽고 이렇게 읽어주면 됩니다. 영국식으로 읽어볼게요. security security 라고 하는데 바람이 세가 아니라 security 라고 합니다. security 라고 읽으면 됩니다. 물론 물론 t 발음을 줄여서 security 이렇게 해도 되는데 저는 그냥 security 도박도박 읽었습니다. 자 보안검색 이라는 뜻이에요. 좋아요. 보안검색 때 여러분 여기 통과할 때 요런 거 가끔 보죠. security 다음은 이겁니다. tax refund 아마 쇼핑하다 보면은 심심치 않게 요런 거 많이 볼 때가 있습니다. 자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내가 부가세를 환급받거나 아니면 tax refund이라고 우리나라 사람들 많이 그냥 얘기해요. 그러니까 어떤 소비세라든지 아니면은 sales tax 라고 하죠. 이런 것들을 우리 관광객들은 뭐 우리나라 정부와 다른 나라 정부와 협약을 맺어가지고 뭐 흔히 말하는 부가가치세라고 하죠. 요런 거를 환급해주는 제도가 있습니다. 그거를 우리는 tax refund 이라고요. tax refund fund 는 기금 돈이죠. 그 돈을 새로 준다. 그래서 환급이란 뜻이 돼요. tax refund 쇼핑장에서 이게 딱 보이면은 아 내가 영수증 들고 가거나 아니면 신용카드 쓴 걸 들고 가면은 tax refund 받을 수가 있겠죠. 다음 볼까요? 다음은 taxi stand 라고 합니다. taxi stand 요게 참 재밌어요. 이런 버스 정류장은 뭐라고 한다? bus stop 버스가 잠깐 멈췄다 가죠? bus stop 그리고 기차는 1에서 2분 정도 머무릅니다. train 머무르죠? station train station 택시는 거기에 대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서 있습니다. 승강장에 택시들이 taxi stand 조금은 표현이 다르다는 것 이 세 가지만 기억하시죠? 다음 가볼까요? 다음은 요거입니다. 이거 해리포터의 9와 3분의 3 승강장 우리 보통 머글들은 잘 보이지 않는 그런 승강장입니다. 얘는 어떻게 있냐면 플랫폼 플랫폼 F-O-R-M 발음이 중요합니다. 폼 폼은 어떤 형성 너 이렇게 사진 찍을 때 개폼 잡고 있네 개폼 그런 말 들어보셨죠? 폼이 약간 형성 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포메이션 포메이션 이렇게 쓸 수도 있는데 그래서 폼 플랫폼 플랫의 의미는 그냥 구역이 정해진 작은 땅을 우리는 플랫이라고 해요. 그 구역별로 나눠져 있는 그런 형성된 곳 그래서 플랫폼 승강장이 됩니다. 얘는 보통 어디에 있다? 그렇죠. 기차역에 있습니다. 플랫폼 플랫폼 요거 꼭 기억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플랫폼 9 하면은 9번 승강장 이라는 뜻이죠. 자 다음 볼까요? 다음은 카렌틀 얘를 A를 아 발음에서 렌탈 이라고 해도 되지만 여기서는 발음이 거의 죽습니다. 그래서 카렌틀 카렌틀 이라고 하면은 어떤 뜻이냐면은 렌트카가 됩니다. 자 이런 표현도 우리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렌트를 동사로 쓰면은 빌리다 돈을 내고 뭔가를 빌리다라는 동사가 돼요. 그래서 I rent a car 나는 차를 빌린다. 그냥 렌트카 장소 그 자체는 카렌틀 이렇게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것도 알아두면 여행할 때 참 많이 도움이 됩니다. 자 다음은 요겁니다. 마이 티켓 그래서 티켓 애 발음이 날 것 같은데 여기서 이는 어떤 소리 이에 가까운 발음이 난다. 그래서 buy tickets buy tickets 라고 합니다. 그래서 티켓을 사다 티켓들을 사다 티켓 구매라고 하죠. 자 여러분 요거에 관련된 거 우리 영화관에서 티켓을 할 때는 box office box office 라고 들어봤죠. 그래서 매표소가 됩니다. 요런 것도 같이 알아두면 좋을 것 같은데 어쨌든 buy 라는 동사 요거 같이 기억하면서 buy tickets 티켓 구매라는 뜻이 되고 자 다음은 요겁니다. 요거 정말 중요해요. 우리가 뭐 잃어버렸을 때 뭔가를 잃어버렸다라는 lost 라는 표현과 and 그리고 found 찾았다라는 단어 그래서 lost and found lost and found 라고 하면은 분신물 센터가 됩니다. 우리가 요런 단어 딱 봤을 때 아 요게 분신물 센터구나 뭐 굳이 영어로 가고 싶다면 do you know where the lost and found 센터 is 이런 식으로 가면은 분신물 센터가 어디인 줄 아나요? 그것도 있냐면은 excuse me where lost and found center where lost and found center 이렇게만 얘기하면 되죠. 우리 앞에서 궁금한 거 제가 런던 가는 기차 타려면 몇 번 플랫폼에서 타야 되나요? 얘도 그냥 간단하게 얘기하면 돼요. what 플랫폼 to 런던 what 플랫폼 to 런던 이렇게 그냥 단어로만 얘기해도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excuse me where can I get on a train 이렇게 문장이 나오지 않는다면 그냥 what 플랫폼 to 런던 이라고 해도 충분합니다. 자 우리 다음 가볼까요? 다음은 요거입니다. 요게 상당히 어렵습니다. 자 요거 프라이 하고 여기서 끊어줘야 돼요. R E T 프라이오리티 프라이오리티 라고 합니다. 우선순위 라는 뜻이에요. What is your first priority in your life 라고 하면은 너의 인생에서 가장 첫 번째 우선순위가 머니 라는 뜻 priority priority 이렇게도 발음을 합니다. 근데 priority 이 발음이 좀 어려우니까 그냥 여러분 프라이오리티 프라이오리티 여러분 여기 T가 있네 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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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얼마야? 프라이오리티 오랄 오랄 발음 할 때 오랄 할 때 프라이오리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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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정도의 단어는 기억하면 좋아요. 자 다음은 SITING 이라고 했죠. 그래서 자리입니다. 그래서 우선순위 자리 자리 그래서 교통 약자 우대석이 됩니다. 프라이오리티 SITING 이라고 하죠. 그럼 자리를 양보하다 라는 표현은 우리 양보하다 Yield 이런 단어를 쓰면 절대로 안되고 그냥 I Give 라는 동사를 쓰면 돼요. Give My SIT 하면은 내 자리를 누구누구에게 주다 양보하다 이런 표현도 같이 알아들면 좋죠. 앉으세요 라는 표현 뭐에 쓴다? Have a SIT Have a SIT 이렇게 쓰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 문장을 뭐 시켜야 하시다? Please have a SIT I'm gonna give my SIT to you. Please have a SIT Why? Because It is a priority SITING 이렇게 갈 수가 있겠죠. 자 다음은 Way Out 이게 사실은 영국 영어입니다. 영국 영어 자 미국 사람들은 Exit 또는 Exit 라고 발음하죠. Exit or Exit 저는 캐나다에서 영어를 배워서 Exit 이라고 하는데 영국 영어는 Way Out 길이 나가는 곳 출구가 됩니다. Way Out Way Out 이거 주차장이나 그런 데서 혹시 많이 볼 수 있는 하나의 표지판입니다. 이걸 딱 본 순간 아 출구구나 Way Out 같은 표현은 Exit or Exit 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출구라는 뜻이죠. 자 다음 단어 볼까요? 다음은 이거 정말 중요해요. Mind The Gap Mind The Gap Mind The Gap 간격을 주의해라 이 Mind의 의미는 여러분 상기시켜라 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그 간격을 네가 상기시켜라 네가 알고 있어라 너 주의해라 그러니까 Mind Your Head 라고 했다면 무슨 말일까요? 너의 머리를 상기시켜라 즉 머리 조심 Mind Your Head 이런 거 정말 많이 봅니다. Mind The Step Mind The Step 하면 무슨 말일까요? 뭐 Steps 가 될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밑에 계단 조심 이런 식으로 Mind를 많이 씁니다. 자 이런 표현도 같이 알아두면 정말 좋을 것 같아요. 다음은 여러분 이겁니다. Reception 이라고요. Receive 에서 나온 건데 Rece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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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Reception 우리는 흔히 Front Desk 라고 하죠. Front Desk Front Desk 라고 해도 상관없습니다. Reception 좀 멋있죠? Reception 받는 곳 접수돼 그래서 호텔 체크인 할 때 Reception 호텔 체크인 에서 일하는 사람 호텔리어 이렇게 하지 마시고 그냥 여기서 일하는 사람 이니까 Reception Reception 라고 하면 호텔에서 일하는 그 접수원들입니다. 자 좋아요. 그래서 Front Desk 라고 할 수 있는 Reception 까지 공부해 봤습니다. 자 우리 오늘의 마지막 단어는 바로 이거예요. No Vacancy 라고 합니다. 여기서 A는 A 발음이 나요. A 발음 그래서 No Vacancy 하면 빈방 없음 Vacancy의 의미는 그냥 공허 텅 빈 것 이라는 뜻이에요. No Vacancy 빈방 없는 거예요. 가끔 이런 거 보게 되면 아 이 호텔에는 지금 빈방이 없구나 라고 하면 됩니다. 그래서 예를 형용서를 쓰면 Vacant Vacant 이런 것도 알아두면 괜찮죠? 그래서 빈이라는 형용사입니다. Is this room vacant? Is this room vacant? 하면은 이 룸 이 방 뵀어요 라는 뜻 그래서 Vacancy Vacancy 여러분 여기 맛있는 베이컨이 있죠? 이 베이컨 옆에 비타민 C가 있네요. 베이컨 C 이렇게 외우면 조금 더 이해가 가죠. 근데 베이컨이 알아야 아래 밑에 물고 베이컨 베이컨 C 베이컨 C 라고 할 수가 있겠죠. 또는 원어민들이 많이 쓰는 표현 Is there a room available? Is there a room available? Available Available 하면은 이용 가능한 이라는 형용사예요. 그래서 이용 가능한 방이 있나요? 이런 식으로도 원어민들 많이 씁니다. 오늘 저와 함께 20가지 단어 정말 여행할 때 많이 볼 수 있는 이 단어들을 그냥 편안하게 공부해봤습니다. 어떤가요? 재밌죠?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 영어 공부는 실생활에서 볼 수 있는 거를 재밌게 하면서 단어를 쌓아가야 됩니다. 그 쌓은 단어를 내가 조합해서 만들면 영어를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공부하고 싶다. 저희 천안이나 동탄에 있다면은 저희 학원에 오셔서 제가 만들어놓은 교육과정으로 직접 사람들과 그리고 선생님이 수업을 받으면서 공부를 하시고 그게 안 된다. 그럼 저희 프렉스엠 영어 여기 온라인으로 오시면은 제가 여러분 처음부터 모든 거를 체계적으로 만들어놨습니다. 저를 믿고 그냥 따라오시면 돼요. 영상을 보시면서 주는 숙제하고 체크하고 그렇게 하시다 보면은 여러분 영어 잘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프랭크쌤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